어? 설마 팽토킹? 안녕? 난 팽토킹 친구 엉토킹이야 팽토킹 친구? 팽토킹한테 차탄 얘기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여기 오려고 할아버지 졸랐지 너 퀴즈 대회 나갈 짝꿍 필요하지? 그 퀴즈 대회 나랑 나가자 너 지금 어이가 없네 라고 생각했지? 귀신이네 날 못 믿겠으면 문제 내봐 내가 낼게 태양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은? 도성의 타이탄 어머 정답! 엉토킹과 함께 퀴즈 대회에 나갔습니다 반려동물과 나온 팀도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공주가 아닌 사람은 1번 백설공주 2번 엄지공주 3번 인오공주 4번 나푼제 엉토킹 알아? 당연하지 네 정답은 2번 엄지공주는 공주가 아니죠 엉토킹 수버했어 잠깐 밖에서 쉬다 올까? 좋아 펭토킹 친구 엉토킹이야 어제 남극에서 왔어 우와 귀엽다 엉토킹 어디 갔어? 엉토킹이 없는 이상 끝났어 끝나긴 왜 끝나? 어? 내가 왔는데 우와 크흐흐흐흐 문제는 나일강의 길이는 얼마일까요? 어? 길이? 6,671km입니다 빙동댕 정답 인격댕 인격댕 何강댕 안뇸